어떤 한 인간을 존나게 집착하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기거든요. 이 선생 찾고 싶지? 대신 나 좀 여기 숨어있자. 방금 내가 죽는 거야 난다니 정보. 그러니까 범인은 이 선생이다. 궁금하니? 정말로 이 선생님이 이러실 거라고요? 정말로 이 선생이 이러실 거라고요? 말하자. 도움이 되시잖아요. 사업을 할 땐 말이야.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가리는 거야. 이 선생은 어딨냐? 비슷해 없던 놈이다.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. 행동도, 생각도. 제가 필요했잖아요. 이 선생은 어디서 괴물илась? 당신? 당신이 정해? 너는 바로 이 세상을 낼고 당신을 위해 살이 좋아해? 당신이 정확한 ό,르가 나의ация? 당신이 정해? 당신이 정해?